스트롤 부터 하러 가자 그래 가 어차피 할 것도 없 아이고 이렇게 됐구나 이게 인간의 습격을 받아서 이렇게 됐다 그랬지 얘네 마을이 할리야 진짜? 진짜? 그럼... 너... 이거 이거 이거? 그래서 유산은 적어놨어? 애냐? 너... 되게 넌신운 같은 짓을 해버렸네 미안하다 야 아 난 좀 풀어주려고 했지 그럼... 응? 그... 아...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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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니가 그런 거 안해도 부모님은... 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렇군요 중요한 의뢰입니다 좋아요 다시 돌아가자 그냥 자연스럽게 저걸로 찾으러 가면 될걸 다시 돌아가자 어? 페이크 올리러 가자 응? 네 그럼 좋습니다 에어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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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음 음 음 아 그럼 주나나 렐라도 얘랑 같은 종족인가 걔네도 눈이 좀 특이하게 생겼는데 왜 어머니 돌아가셨어? 음 음 아이고야 쯔쯔쯔쯔쯔 약간 그거 같네? 약간 경우는 다르긴 한데 그 그 범죄의 제구선 같네 거기서 박신양씨 역할 음 그래서 네 친구는 혹시 무슨일 생긴거 아니니? 왜이렇게 안와 아 아 아 광대도 진화 한 번밖에 없나보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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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야 그냥 내가 가서 죽여줄까? 코아자! 돌아가셨어? 아... 그... 멍멍에... 아... 론조... 일어나... 코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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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크... 희소! 이렇게... 크... 아투마! 아... 알면 뭐함 아니 얘가 왜 이렇게 꼬리가 길어 아니 그렇게 유능한 사기꾼인 것처럼 굴더니 왜 이렇게 꼬리가 길어 너무 어이가 없네 쟤 야 론조야 좀 실망이다 이거는 아니야 지금 못해 어차피 거기 내가 저번에 가봤는데 알았어 갈게 참 거 사내놈이고 맨날 저래 몇번째야 있어봐 투기장 지금 이용 못한다 그랬는데 뭐 이제 되잖아 아니 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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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미 26등이라서요 충분하긴 한데 아 몰라 일단 저거부터 해 바듬도 어디가 있어 얘도 지금 주변에 음모를 꾸미고 있는 애가 있어서 오 빡셀텐데 스토리 오 음 흠 흠 마을 하나 통치하는게 뭐 얼마나 대단한거라고 쟤는 에 왜 이렇게 욕심을 낼 왜 이렇게 욕심을 낼 왜 이렇게 욕심을 낼 에 아 아... 다가... 음... 음... 사실... ... ... ... ... ... ... ... ... ... 아니 나는 네가 후원금 솔직히 안줘도 알아서... ...괴물 잡아서 잘 살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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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엘다니까 내 눈엔 전혀 안 늙은 것처럼 보이는데 내 눈엔 전혀 안 했잖아 내 눈엔 전혀 안 했잖아 내 눈엔 전혀 안 했잖아 이 정도면 나름 호의적으로 대해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참 음 음 음 음 음 음 하이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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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게임을 하다보면 참 신기하게요 다 불태우고 싶어져 세상에 쓰레기가 너무 많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루이 밑에 들어가서 그냥 다 불태울까? 그 진녀신 3 카오스 엔딩 같은 게 마렵다 3개씩이나 갑시다 아드나 아니 너네도 돈 없잖아 가사 또 그 옛날 동료 만나겠지? 가사 또 그 옛날 동료 만나겠지?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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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나라 꼬리 개팔이구만 나라 꼬리 개팔 응 당신! 그... 너? 흐흐흐흐 다 불태우고 싶다니깐 하지만... 죄송합니다 응 흐흐흐 너... 너의 존재는? 정말 쓰리 같은 인간들 사실... 흠... 흠... 흐흑 ießen 흐흑 흥 uck 흐흑 론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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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 triomp n 정말로 우리 ward 음야 네. 너увати다 그 니가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해봐 이대로 죽으면 좀 그렇잖아 오? 개꿀 무슨 계획을 꾸미는 걸까? 저건 좀 궁금하네 또? 니넨 돌아가면서 지금 뭐하는 거니 대체 니넨? 니넨 참고로 다행히 다행히 되겠어요? 가든이 또 내 말은 잘 듣네 고맙다 야 바든아 그렇게 하면 안되지 바든아 그렇게 하면 누가 너를 따르니 응 너도 지금 너무 강압적이야 응 응 응 어 으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아 통치자도 이제 며칠 만에 이게 뭔 일이냐 근데 잠... 어? 아 여기서는 애초에 안되는거고 알론저도 안되네 바둔도 안되고 비르기탄 담력 4여야 되고 파트리나는 다른 지역에서 만나야되고 다 멈췄네요 이제 그럼 내가 할 수 있는거라곤 기쁜 마음으로 포용력 올리러가면 될거 같은데 어 저기 깻물같은게 생겼어 뭐야 저거 원래 없었는데 저런거 하지만 그전에 포용력 올립시다 마리아를 위해서 아 아 아 아 아 아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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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よし 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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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고 이슈우가.. 생성벽이 아저씨 그 퀘스트를 해야 되는 거지? 어 뭐야 활넘치기 있었네? 어 뭐야 활넘치기 있었네? 그 생선 파시는 분 생선 파시는 분 생선? 물고기 파시는 분 아 이분인가 보다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작곡 خ 흠 흠 흠 흠 흠 감사합니다. 어디 말하는거야? 어디 말하는거야? 깜짝이야. hingan 왜 이런거야? 이 아저씨인가? 어? 잠깐만 방금 MBC 지나가다가 나랑 부딪혀서 모션 넣은 거야? 저런 디테일을 넣었네 야 트롤아 가자 아버지 친구분 만나러 가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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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오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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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긴, 돈 주고 사면 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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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음... 음... 다만... 나... 왜 내 어깨만 무겁게 하는 거니? 들어라. 아, 6랭크되면 전도 받는구나.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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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그래도 필요했어요. 아직 한... 두 번으로도 안될 것 같은데. 세 번으로도 해야 될 것 같은데. 고마워. 너처럼 하셨을 거야. 고마워. 어? 얘가 과연 무슨 방법을 찾아냈을까요? 너무, 너무 알고싶어. 빨리 가자. 무슨 계획을 짰을까? 저의 눈앞은 아니지만 그 다음 시간까지 나의 눈앞은 안좋아가기 때문에 하하하. 뭐... 하하하. 하하하. 하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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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제는 낮이야? 웬일로 알론조가 알론조랑 바드는 계속 야 돌겠다 진짜 이거 말이야 저거 안되겠는데 하려면 지금은 가야되요 이제 지금은 포용용을 오류로 가야되요 근데 못할거같죠 너 아마 떨어질거야 아 아 이건 아 여기서 받은 으 하 아... 왜... 알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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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을에 냅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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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배틀하러 가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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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스 아이콘... 반가... 헐... 반턴? 미친거 아님? 근데 문제는 난 아직 덱의 멤버가 없어요 하하하하... 난 아직 없어 젠장 말티라 마을로 다가오는 대사충을 쓰러뜨리자 모래폭풍으로 명중률이 떨어지면 싸우기 어렵다 대책을 사고 도전하자 오... 오... 감사합니다 잡아봐 그렇구나 응 어떻 letters 네 어 지금 얘기할 수 없으면 됐어 자 자 보육력이나 올리러 가죠 보육력이나 올리러 가죠 보육력은 wages 보육력을 견뎌 보육력은 양념에 올리러 가죠 보육력은 양념에 올리러 가죠 하하 스트롤이네 어 알론저도 되네 야 잠깐만 아 사무라이 풀린다 이건 바로하러가죠 아멘 아멘 잘 안됩니다 잘 안됩니다 오요? 음 음 뭐 음 음... 그렇군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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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굳이 찢을 필요까지는...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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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어? 하... 흠... 음... 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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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으음... 자... 제 얼굴이 쓸데가 있네요 다행이야 아스가르드 주민들이 있는 곳이 아스가르드다 약간 그 생각인데? 아 그 느낌인데? 그 필이야 아스가르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스가르드 끝 아스가르드 와 최상위 직업 사무라이 이수 아버지는 다 생각이 있으셨구나 투기장을 하고 싶기는 한데 지금 그거 하러 가봤자 초급, 중급, 상급 한꺼번에 다 못 밀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굳이 굳이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한 번에 밀 수 있을 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초중상을 한 번에 못 밀더라도 초급이라도 한 번에 다 밀어야지 최소한 제발 3랭크 제발 아 4랭크지 4랭크 자의의 워신 오케이 아 아 편안하다 신호우가 결승할 때 다시 1일에 가까이 받은 MP 100 회복 개꿀 아 아 아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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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더 할게 없어 근데 우리 사랑스러운 마리아 만나러 가자 마리아 짱 아리가또 오 기이이이이 네 이거 흐흐흐 흐흐흐 하하하하하하 관심 있으면서 오 관심 있지? 있을 수 밖에 없지 개쩍거든 저거 그치 저게는 어떻게 올라가냐 아 나 말고 오 진짜 그치 응 응 어 어 오 와 아 귀여워 아 아 아 아 아 하하 배틀에서 획득 경험치가 크게 상승 요리의 수가 한개 증가 개꿀 하나 만들면 두개 하하 너무 좋다 나라 응 응 응 알았다 그럼 네 참 착해요 우리말이야 마지막 밤이네 응 흠 마지막은 연설하러 가자 마지막은 연설하러 가자 응 응 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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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8월 13일? 13일이 언젠데 아 내일까지 나 지금 몇위야? 26위 안전빵 안전빵이잖아 이미 들어와있어요 응 응 응 어 어 못생긴건 죄 그 아저씨다 흠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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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면의 아름다움에 호소한다 흑 지난번처럼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본다 흑 흑 흑 흑 흑 흑 흑 광신도들한테 이건 먹히지 않을 것 같긴해요 흑 흑 흑 흑 흑 흑 ook 흑 흑 흑 자 이제 야외의 날로 가네